오늘은 2일차 플레이예요. 어제는 페타3정도까지 했고 플레이 컨셉은 동료가 죽으면은 그냥 살리지 않고 내보내고 세이브는 최소한으로 주인공이 죽었을때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최선 세이브로 이렇게 해서 웬만한 동료들이 다 죽고 4명이 남았습니다. 메인캐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철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적대를 추적해야 돼요. 그래서 라스워드나 헬드베일로 여행을 해야됩니다. 제가 지금 명성이 너무 낮아서 돈을 벌어서 좀 명성부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만해도 멀지 이만해도 멀지 이만해도 멀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위스키! 멀라헤이는 제가 어제 캐스타면서 죽인 L.A.C. 이 시각의 위험은 없습니다. 이 시각의 위험은 이곳에 대해 맞춰서 이 곳은요. 이 시각의 위험은 이곳에 이집의 위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상의 위험은 이곳에 속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시각의 위험은 어떤 비교에서 보이실다면, 이 위험이 감소가 없는 곳에 여쭙지 못합니다. 이 위험은 미니라는 위험은 다시 끄은 것입니다. 이 위험은 다시 지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닿을 수 있으며, 이 자리에 닿을 수 있는 5개의 뼈가 되어있어, 스케일의 뼈가 되어있어, 탈란에 닿을 수 있어, 그리고 이 뼈의 음색이 녹아려져서. 너의 용도를 사용하기 위해, 이 뼈의 뼈가 되어있어 있는 뼈가, 더욱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들으시라, 그 뼈가 있는 뼈가 되어있어, 주인공이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연락을 하고 있을 부분은 한 번 더 야 뭐야 너 내가 원하는 곳에 갈 거에요 모험가를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가봐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거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거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거에요 어 뭐야 바로 싸웠어 뭐야 내가 원하는 곳에 갈 거에요 멍치면 많이 되네 일단은 숙결을 해봅시다 숙결할게 있네 어 나무파살 보호의 반지 수영방송 보호의 반지는 돈은 하나 이미 끼고 있고 움직이지 않게 줍시다. 탄탄해졌어. 지금 대장관에는 제가 워낙 실수로 사람 많이 죽여다녀서 현상군 사냥꾼들이 있어가지고 이 마을에서는 좀 쉽게 다녀야 돼요. 자 저장을 한 번 해주고 자 이나 이나 좀 봐봐 볼죠. 힘없는 마을부터 없어. 마을에 한 게 있나? 마을에 한 게 있나요? 마을에 한 게 있나요? 마을에 한 게 있나요? 마을에 한 게 있나요?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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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레벨 스킬 지구름 도장자 엠지 여기에서 도움 쪽으로 가면 되나? 가시지 오 오 자연을 어 하나 안 뭐냐면 보임 걸 nerd 자자 9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2 12 13 14 15 다운이 모르겠어 다운이 모르겠어 볼플레이트 앤 파킹 스틸 조용히 해 하트! 비유 프렌드 오르 포우 뭐야 강풍 내가 양반 어 아저씨 형 하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겠어? 도석들과 싸우기에 워터 딥씨에서 왔어 빈들이 그들은 그레스처럼 생겨버린 빙그랍 침이 났었고 공연은 마누스로 아단티스를 얻었는데 텟은 그닥 좋지가 않네 탈라딘이라서 매력만 높고 아 질서 선 캐릭이네요 저희는 악파티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죽거나 쫓겨날 것 같아요 얘는 파스타드 양성검 장군 동료가 죽으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동료가 죽으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3명이라도 이용해 먹어야 됩니다 왜 장군 안되고 있냐 단군인데 대신 탈라딘 거의 다 포니 명사 꾸밀걸 구할 수 있으면 안되게 뭔가 답일을 해야오 근데 명상을 올려면은 도와줘야 되니까 제가 뭘 해드릴까요 서쪽으로 가는 발자국을 보았 라단을 틀어주시오 서쪽 동쪽으로 가야되는데 나는 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야되 서쪽으로 가야되게 서쪽으로 가야되게 서쪽으로 가야되게 푸메 가로 Gen. 그리고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벨을 띄우기만 하면 빗때문에 가라앉고만 나오고 벨을 띄우기만 하면 빗때문에 가라앉고만 나오고 이식걸려서 계속 버팅기면 거절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작은 풍나무수 감기가 뛰어나고 연명 왔는데 새로운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안하고 가면 또 심심하니까 아들내미는 어디서 하는거야 서쪽에 있다며 서쪽 아닌가 맵 서쪽 맵으로 가야되나 또? 저거 하려고? 안돼 나중에 안해도 귀찮아 달라진 킬들이 아아 자 아 여긴가? 앙크해그속을? 앙크해그속을 앙크해그속을 다행이다. 다행이다. 망크헤드 껍질.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건? 팀 세레들만 들어야겠는데?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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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딩하고 싶다 아... 돈이 죽은 거 너무 심각한데 도망을 쏘기? 다 같이 하면 안 되는데 다 같이 하면 안 되는데 많이 죽고 있었네 룰은 룰이니까 죽었으면 내버려야겠어 아... 좋았네 제가 완전 딜 거의 다 하고 있었는데 좀 좀 하... 어쩜 나는 음... 이거... 인속하실 수 있나? 못쓰네 좋아서 인벤도 빡빡해졌어 못쓰 모으라곤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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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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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위라곤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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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띄는다! 눈을 띄는다! 눈을 띄는다! 눈을 띄는다! 쎄! 순대 더 맞으면 더 힘든데 오 레드러! 경험치는 많이 줘가지고 위험한데 나가고 싶지가 않아 아하 함정을 하도 못찾았으니까 함정찾기를 좀 집중적으로 지워진다! 네델펜드 진행이 강해진 것 같지 않나? 그림자 밝기라는 기술을 배웠어요 다른 애들은 시간이 정지된 동안 7초 동안 이동할 수 있다 뭔 스킬인지 모르겠네 이게 2에서 새로 생긴 노저캐트라 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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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피가 너무 많이 달잖아 한 방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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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트로 하려구요 어깨트로 하려구요 아 뭐야 저건다 뭔 밭에 저게? 자, 찾아봤자.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틀 하고. 이렇게 했어, 내가. 너가 이걸 왜 들고 있었냐 갓을 뚫어져서 죽이도 못돼 안돼 안돼 이걸 뭐에 쓰는거지? 무겁기만 하고 마을로 돌아가야겠네 돈이 900원 있으니까 정상으로 오고 싶나? 정상으로 올라갔나 패스트해서? 아직도 6인 했어요 7이 되어야 아마 경비병한테 안주중이라서 군대 다운해 갑시다 다운해 갑시다 500원인가 기부하면 1이 올거같아 500원인가 기부하면 1이 올거같아 500원인가 이 그룹은 헤머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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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이 올거같아 오 1이 올거같아 아직도 헤머스룸이네 You must always strive to be as you will You must always strive to be as you will 목소리가 붙인다고? 목소리가 붙인다고? Yeah!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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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점사에 점사 점사 엔진하고 헤드워댄서는 전투중에도 엔진이 되서 점사에 약하지마 얘얘얘얘 비임장할게 있어 볼까 오 이런 스킬이네 중2백 넘치는 스킬인데 혼자 막 마옥사 같은데 마옥사같은 애들 암살하기 좋네 도적이 워낙 딜이 쓰레기라 도적이 워낙 딜이 쓰레기라 며시키로 가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마을이 저장을 하고 아 왜 그거 만장 아니야 도적이 너희들 자꾸 실패하고 있어 애들은 죽의 쓰레기 아니고 안될 자고 심상검사냈고 인물 막타를 누려보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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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봐 날 봐 안돼 안돼 오 벨 걸렸다 뭐야 이건 또 오씨 근데 여기는 다음 장을 볼 수 없어 와우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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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만 하면 상관없어 오예 뭔가 뭔가 이럴 적은 얻었고 장어 장어 성암 반지 템들이 빠방해지는데 옥뇨가 다 죽어서 아 얘 왜 이렇게 힘이 약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못 능력한거 아냐 이거 빨리 오케이 여기서 한숨 자고 여행 그냥 여행 가서 자고 싶어 이빨 이들이 안 들여보내주잖아 아 여기 신성군 사냥꾼이 있는데 아 진짜 어떻게 몰래 들어갈 수 없나? 내가 여기 여간 주인을 죽여버려가지고 못 다는구나 어 이 안에서 살 수 없나? 쿠션도 없고 안돼 제발 갈게요 그냥 갈게 그냥 갈게 어디로 가야돼 이따 위로 가 뭐야 이거 이게 또 뭐야 난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 일단 한번 쉬고 쉬자 쉬자고 3일 동안 쉬었어 현상군 사냥꾼 저건 처리해야겠어 헬스 말에 좀 들어가자고 보니까 이제 명성이 경비병한테 얻어맞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쟤만 처리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현상군 사냥꾼도 죽이면은 아 명성이 떨어지나? 아 연신을 못하니 약하지 순환경 잡아봐 쟤끼라 응?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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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픈 뱀 뱀 뱀 뱀 뱀 아 명이 또 하락 했어 나 쫓았어 이건 죽여야 돼 게임 기능이 안되잖아 아 뭐야 애기가 상점인데 얘들 죽이면 또 명성 떠떨어지잖아 잠깐잠깐 얘들을 바꾸러 위인해서 위인 아 활로 바꿨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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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 위인해서 뒷쪽으로 돌아가서 들어가자 미치겠네 야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이게 지금 둘 다 선상향 캐릭이기 때문에 명성이 좀 더 떨어지면 파티를 나가버릴거에요 뭐 혼자서 해야돼 게임이 이제 게임 오버일수일거에요 게임이 이제 게임 오버일수일거에요 상점에 한번 들어가고싶다 바이너로 가이바를 치켜라 뭐야 니 메모리지 안했어? 저하게 안해놓고 있네 잠깐 한숨 더 자면 되니까 저번에 몽크가 명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파티를 나갔는데 명성이 6이면 다시 와줄까 안아주나 안아주나 다행히 M병산은 시비를 안거는거에요 명성이 더 떨어지면 위험해 아아 진짜 쫌 다행히 다행히 쥐고만 들어가자 돈 될만한거를 쥐고 갖다 몰아주고 아 이거 가죽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죽은거야 죽은거야 너무 아파 별로 팔것도 없잖아 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거지 헬멍의 능력의 헬멍의nelless 너무 안심해서 장더맥에 좀 갖다 갈겠어 아기는 수단하네 대체 큰 차하네 아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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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업무가 좀 없다고 했고 상승가보선 전사 캐릭터 들어올지 모르니까 상승가보선, 상승가보선 할라진이 들어올겠지 않던가? 할라진한다. 성적자가 아이고, 보석도. 아, 드디어 재판자야들 얼마 안되는구만 명성이 또 2가 떨어져서 또 그걸 올리려면은 한 천원 들어가지 않나? 이따 레벨업을 타 동료가 계속 안죽고 잘 살아서 따라다녀야 레벨업을 같이 하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2명이 죽었어 아, 드버프 전사를 영입하겠습니다 드버프 전사가 있지 않았나? 베르거스트에 여기, 여기 그래, 카게인 카게인이라는 드버프 전사가 있었어 브랜드 광복유 전부 영입 경단에 가서 여기 어, 예 으 으 으 으 이 내 원버리웅덕 플러스어 물꽃의 마법봉 스페어 한 명 한 권 다 했네 원버리 공격에는 마홉사가 이거 차야지 마홉사가 이제 게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마홉사가 제 동료로 있다가 죽어가지고 얘가 죽으면 진짜 안돼 게임이 너무 악성향 플레이를 힘들게 해놨어 착하게 살아나는 겨울인가? 그래 그래 입고가 돼 잘 보지도 않네 안녕 저는 케이빈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까? 경호사업을 한다네 10년 된 무사를 구하고 있는데 돈은 넉넉히 줄 용의가 있네 근데 항상 많은 돈이 필요와 잘 보셨어 갓타운 우리에게 얼마나 줄건지 말해주시오 그 땅 15홀 좋아 좋아. 들었어. 카게인 파이터가 영입됐고, 인첩이 무지하게 낮지만 건강이 높아요. 너는 무슨 스킬을 가지고 있냐? 도끼 플러스 3? 도끼 플러스 3? 난 도끼가 없는데? 니가 들고 있겠지? 좋아. 수영광표 플러스 1. 이렇게 방호도가 올랐고, 방금 가보까지 입혀주면, 어? 보호반지 하나 어디갔지? 하나 잃어버리고 왔다. 인첩이 너무 낮으니까, 이렇게 인첩과 돌려주면, 에이스가 제일 높거든요. 너 왜.. 무게가 벌써 오버야? 왜 이렇게 힘이 약하냐? 일단 참길 수 있는 것 같이. 참길 수 있는게 없네? 그치? 오! 돈이 많아! 좋았어. 4명이 됐으니까 에모라이즈 정리를 한번 하고 랩크를 좀 지내야겠어. 아 시작하자마자 돈이 죽은게 좀 크래. 아... 암울해졌다, 갑자기. 메인 딜러자. 탱커였는데. 가게는 체력이 높으니까 그래도 잘 죽진 않을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따라서. 아... 어떻게 클레딕 하나만 공유로 구하면은 힐이라도 하면서 클레딕이 자에라를 잘 살리고 지나갈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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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앙크헤그가... 공격 아단티스. 어디 어디... 아 여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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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대 맞자마자 레이버를 이제 확실히 약해졌다 아, 얘들 경험치는 진짜 많이 드는데 여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니깐 오케이, 여기가 또 이쪽으로 도적 속으로 가야되 텔데벨이나 도적 야영지라고 했지? 텔데벨으로 먼저 가볼까? 아잇! 잠깐만 거미! 마우스는 안 맞으면 돼 딸네들은 그래도 거미쯤 된다 뭐 때리는 거지? 고갤러 때리나? 고갤러 때리고 있네 수급한 진진하고 백스탭을 못 때려 영준이 너무 낮아서 약하고 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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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새로운 동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펠드벨. 라스오드나 펠드벨. 펠드? 편하다. 우린 농부용. 뭐야. 착하네. 다행이다. 뭐야. 도적. 딱 봐도 싸울 것 같애.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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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이렇게 많아. 난 피해서 가겠습니다. 왜이렇게 많아. 분명 한두명 사명하는거 하기 하자곤. 어? 이것도 뭐야. 흘리는데? 얘들은 처음번 애들인데? 일단은. 탄카를 보내놓고. 안해보자. 얼마나 센지. 어? 센데? 6점에 피해. 괜찮아. 가게는 못 빨리 쓰니까. 악취걸음. 악취걸음은 쓸걸 그냥. 안해봤어. 음. 음. 어우 왜 안 좋아야 돼 에잇 응원해 나 앞서는 5만마 깔깝다 오오 쎄 소모차는 하나 있네 한 대 더 맞으면 먹을까? 아까운데 어.. 빈도 없어 너 좀 때려봐라 구석도 좀 명중이 괜찮게 해줘야되는거 아냐? 일단 다이나요 메모라이즈를 좀 이거 좀 찾아 어? 아 뭐야? 여기 훈련십이 건거니? 아 근데 만만해도 우리 파트너 도적대가리 귀엽고 신기념으로 저장을 함으로 해주고 아까 도적파티 아 그래 이 카메라 예 아 음 음 음 음 이렇게 해볼게. 이 형은 이 형한테 딱 뭐해? 맞아 이거. 악취구름으로 선박을 치고. 아 뭐야 적대가 안되네. 어 뭐야 적대가 안되네. 강하구만. 잔턴이들은 정리됐으니까. 맞으려고? 응.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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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투 망치 전투 망치는 지금 이렇게 없잖아 어, 나와디 나 드릴 용머리는 다 챙겨야되요. 수용한 돈입니다. 페이탈리티 진정하게 최소한 4인 팟은 있어요. 정상적인 진행으로 깨지 않겠습니까? 깨 그리고 연맛형 이렇게 troisième 디디디디디 tengoART alright, go pester someone! WHY ME? 시, I'll put this oh god 뭐가 있는거같은거 조심하고 커다란 거미? 어 걸렸어 크리프트를 키니까 얘가 지금 못싸워서 안달이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반드시키트1에 힘올라가는 아이템은 없나? 캐릭터들이 다 힘이 너무 약해서 물건 들기도 힘들고 자 싸워라 화이팅 자 킬랩을 하나 싸우는건데 진짜 깜빡해가지고 법사가 인연해 아 여기 있을게 면이 가득 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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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저래요? 왜 저래요? 지불에 해볼까요? 왜 저래요? 저게 어디가니? 저기 보이네 지금 나에게는 눈이 변하고 있어요 왜 저래요? 난 왜 저래요? 왜 저래요? 왜 저래요? 팩스테이브 확 해야 팩스테이브 사람들이 다 멀티클래스를 하지 도저게 너무 인여라서 어그로 만나면 무서운데 한대 때려 뚫기 무기관 효과 없네 악령검이네요 얘는 또 마법무기가 아니면 데미지 안박히나 봐 주인공이 마법무기라 바스터드가 바스터드는 좋은게 없네 관계사는 3매를 못두는거라고 전사를 하고 아 곰 곰들이 경호치를 많이 해주는데 곰한테 한 번 던입어 이게 뭐야 움직일수가 없어 균형추가 아 힘이 12갔네 병에 걸렸대 아깨 빠졌구나 경험치를 위해서 오 왜켰어 시력이 12갔밖에 안 남았어 한 방당 80 맞으니까 두 방밖에 못 버티는데 아이안이 끄다 아 내 위집경 없지? 꽤 많이 안되네 이러면 안좋고 이러면 아주 한세월이야 껌 두마리는 무섭고 다운 이 동생아닌거? 펠스베일이 펠스베일이없기라 라스토트나 펠스일리 낫수 뚫는 거 어디지? 아... 내가 거절하는 게 나이네. 여지 미사일이 아주 효자네. 알았다. 왜 이래? 동굴욕 응? 남쪽 뺀거? 아 또 왜 때려? 상해의자트 상해의자트 한번 던져려 오케이 아 대주금 대성 성공? 상해의자트 아 다 성공이야 어 좋아 크 진짜 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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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들이 많은 동네 다 구석구석 구하던 애들 없을 때 도와봐 도와 도와줄 말이야 도와줄 말이야 도와줄 말이야 렌즈로 스페어받고있어 룩 패쳐야 될걸 맞춰면 안될걸 룩 패쳐야 될걸 이렇게 새로운 동료가 추가되는건가 어흥! 물론 당신을 달았을래 아 뭐야! 영상이 또 떨어졌어 그래 너는 건강이 Italian? 공포 제거 화멸 하나 되어주고 인간형 석박 인간형 석박 이 정도는 쓸모 없잖아 얘 체력이 너무 낮아 그 성집자가 하나 추가된 게 정말 힘들어질 수 없네 이거 잘 줄만한 게 없나 거짓가 없어 거짓가 없어 다섯 명이 됐고 이 영혼의 두 명을 한번 아 뭐야 또 못 움직여? 아 얘도 힘이 났구나 힘이 10이야 얘는 또? 짐꾼으로 쓸만한 애들이 없어 아 망치 망치가 온거야? 아 전투망치 10배 레벌 빨리 아니? 10배 를 못해 망치만 4 그럼 한숨 자야되니까 한숨 자고 10 50% 플러스 얘는 중립 악 주인공 파트에 굉장히 질서선이 2명 있긴 하지만 그 명성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파트를 안 나가줘서 정말 고맙네 이네베 어딘가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아까 내가 죽여버린 그 도둑놈이 단서인가 뭐에요 블랙탈런 장애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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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우씨 뭔일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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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렉 탬탬 탬탬 화이팅 화이팅 웹을 다 돌았는데 여기 보면은 온 성과는 있는데 공료를 하나도 있으니까 여기서 오는 도적이 연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뭔가의 비밀 아집트가 있지 않을까 에드윈이 안 죽었으면은 딱 아키리프트 마우사 까지 있는건데 아주 왜 저래 왜 저래 여기 보자 아 여기 뭐 별거 없는데 결국에는 북쪽으로 가야되나 도적이하는 쪽에 아니 뭐 별다른 단서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돌아다닐 것 같은데 다시 다 뜯어놨으니까 위로 검색할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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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run across, i could die 탁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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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탁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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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메 배뜰 탁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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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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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포션 잡 포션! 왜 이렇게 쎄? 범위가.. 범위가.. 포션.. 아 칵엔도.. 피조가 필요한데.. 얘가 지금 피조로 있어.. 빨리 피조로.. 요금이 잘 빨리 날려.. 얘 피조가 없네.. 번갈아서 조금.. 왜 이렇게 쎄? 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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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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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네.. 미친 랜덤 인카운터! 미친 랜덤 인카운터! 아.. 이제 할 것 없다.. 아.. 더위 걸렸어.. 오! 뭐야 뭐야! pox.. 끼덕자 없나? 이런 피코냐 좋는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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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쩌죠? 여러분? 지금까지 죽은 파티원은 다 버리고 갔는데 다 죽었어 아... 심각하게 고민된다 지금까지 버리고 갔단 말이야 다 혼자 남는 상황까지도 다 버리고 갔는데 이건 너무 절망적인데 상황이 다 버리고 싶어 다 버리고 싶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뱀은 맨전히 타고 피하는 건 다 줬어야 돼 그치? 그치? 후 길 가다가 와이반한테 해독 포션을 들고 다녀야 되는 조언을 미친놈들아 일단은 후 후 둘로 이게 캐스트가 진행이 되나? 룰은 룰이죠 후 흥미로움을 갔어 흥미로움을 갔어 시체들이 따라왔네. 시체를 끌고 얘들이 1일 그리고 2시간 동안 여기까지 온건가? 뭐야? 어디 볼까? 미안하다는 것들이 그런 벨을 덮고 있어야 한다는 것들이 혐음도 덮고 있는 것들이 혐음도 덮고 있는 것들이 하아.. 깔끔하게 노세이브 그런 룰이었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저장은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혹이 장난아니네. 로드하고 싶은 유혹이 장난아니야. 수분공이 멀티클래스라도 타야 되나? 쥐얼이라도? 쥐얼 할 수 있나? 근데 이거? 아.. 멀.. 인간은.. 아 멀틴이 인간밖에 안되던가? 룰이 잘 기억이 안나네. 이게 웬일이야.. 근데 저 생각나는 종류도 없어. 발더스 게이트 안에 있는 종류빼고는. 더 죽일 놈들이 없어. 거창골트.. 돈.. 돈은 못 간팀잖아. 마흡봉 같은거는 최대한 하필이면 주인공을 도적을 해가지고 가기좀 자라 아 다시 지옥파티가 됐네 자 오늘 번 기념으로 아 명성도 2나 떨어졌는데 기부를 좀 하고 500원 기부하면 1월에 되나? 150원 기부하면 1월에 되나? 150원? 명성이 오를정도 양이 없죠 50원? 명성이 7이야 150원 기부하면 되나? 100원? 이제 100원 하면 되잖아? 그래 평균치는 됐어요 명성이 그러면은 명성이 낮아져서 도망간 파티원을 다시 꼬셔오고 아 근데 몽크라서 쓸모없을텐데 몽크 쎈가? 쪼랩돼? 고통이다 고통이다 멍청한 몽클을 다시 데려오고 자, 라샷 다시 가자 뭐야? 바로 나가? 야 영선 10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진짜 비슷한 척 하네 나중에 보자 진짜 아까 축제에서 저번에 도리데네를 그냥 무시하고 갔는데 게라도 있냐고 야마사카이리스쿨 헬메 헬메 터덕 헬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예 헬메 밤이라서 하나도 안 보여 헬메 왔더라 으어 야자야자 야자야자 제발 안녕 안녕? 좋아! 왜 아무것도 안입고있어 얘 괜찮아 우리는 널 위한 아이템이 있단다 일단은 얘는 클레딜이고 레벨 오고 전투방치 플레인스피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방패를 하나 지어주고 어... 전투방치 이거는 줄게 없구나 클레딜 메모라이즈 추가되는거 팔아버렸는데 단무술을 봅시다 건강은 좀 넘네 그나마 보장은 하나 있어야 되고 생활이 걸린지 물상을 하려고 두숨 자고 나 이제 세명이 됐어 그리고 활쟁이 있잖아요 활쟁이 키반이었나? 얘 어딨지? 아시는 분 계신가? 초반에 영입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베러고스트 서쪽이었나? 여기였나? 너무 얻어 뭐죠? 아무것도 안 보여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다시 5초란 파트여야되네 다시 5초란 파트여야되네 아 뭐야 얘 또 얘 많아 또 시체 조정? 아 얘 폐골소환이 있구나 엄청나 엄청나 유능한 파트여야되네 엄청나 유능한 파트여야되네 엄청나 유능한 파트여야되네 그죠 아 그러네 솜랩 스피리 있네 아 아까 그 성... 성시가 메모라이즈 올려주는 그걸 괜히 풀었네 뭐oka 5천원에 유혹을 못 이겨서 까버렸는데 아 왜 이렇게 빼고리야 진짜 뭐야 얘기 이럴로 맞어 이럴로 막어 르바트한테 몬타론이 한방에 죽은게 기억나는군요. 르바트 이렇게 강해졌다니 그래도. 성장을 하긴 하는구나. 이렇게 클레이해야 돼. 뭐야. 궁굴궁 운사. 우르사 지금 얘 때리는 거야? 얘가 부른 거 아니야? 너무 쉽죠. 여기 뭐 하는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지바트마을. 여기 지바트마을에 와서 얘들을 전멸시켰네. 여기 끝인가? 상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관련 캐스트가 있나? 해골 소환이 진짜 좋네. 갈더셋에서 소환 스킬은? 수환 스킬은? 수환 스킬은? 딱 배우기 시작하면서 난이도가 좀 낮아지는 느낌인데. 얘는 진짜 죽지 않도록. 열심히. 클래기. 그렇구요. 이런지 모르겠지만 빨리 나가자. 기반이 있는 곳은 무슨 숲이었는데. 어 뭐야 이거. 궁굴이네. 어 뭐야. 궁굴곰. 궁굴곰. 배우 공격. 드디어 백스탭 한 번 날렸다. 도저히 해냈어. 히힝. 오오. 온 보람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에서 팔보고 정류는 참. 다 죽은 것 같다. 없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죽고. 죽은 것 같으면 좋겠다. 물vem. 헬스에요. 질문 페보 purse Oculus 한 해구리기 기다리고 있네. 안에 들어오지 못하다. IC fois 키반이 어딨는지 대체. 이렇게 pay bun Mm20 CRA award 끊기고 들어éri least. 채굴이 기다리고 있네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히반이 어디있네 대체 제 괴롭게가 활쟁이로 기억하는데 딱히 활을 쏠놈이 없어서 발로세게트원에서는 역시 활이 최고인데 어느 마을 동쪽이 서쪽이긴 했는데 데레고스타토라 볼까 머스트스쪽으로 4명을 모아서 메인퀴를 해야 그래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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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유 암울한 상황이라 키반을 찾아보자. 키반. 키반 키반. 아 얘네말고. 뭐해 안되네 또. 아카다. 다행이야. 아카다. 허런드도 한 번에 죽어버리는거 아니야? 염치 안되지. 왜 이렇게 안죽지? 해골지들. 해골지. 해골지들. 해골지들. 오 키반이다. DGT랑 E는 만족시켓 E는 추가 종류가 셋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맘에 들어요. 어차피 저는 만족시켓을 해도 모드질은 따로 잘 안해서 다행이네요. 저는 어 얘도 레인저구나 장공이 모드즈들이 게임을 계속 우려맞기에는 좋아요 저는 이제 한번 하고 거의 2차질때쯤에 또 한번 하고 그런식이라서 정리할거같은 점점 자 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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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발도 스쳐옵니다. 나는 드디어 나스우드나 텔드벨 나스우드가 어디야? 텔드벨은 찾았는데 아, 킬라스는 한글화 되면 하려고요 한글화 되게 되느냐? 혼자서 방송 같은 거 안 하고 놀고 있고 나는 를 정비를 해주고 다 있는 간형을 만나기 때문에 한숨 다주고 한글화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도덕 야영지에 왔어요 뭐 빨리 될 거라는 건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지금 대충 엔딩만 보고 메인캐만 하고 있어요 스토리도 사실 한 반 정도 이해한 것 같고 정확하게 이해해 줍니다 퀘스트가 워낙 많아야지 해석하다가 너무 피곤해 일단은 도덕 야영지에 왔네요 아, 진행은 이제 챕터 3이에요 주인공 일행이 이제 이 동네,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철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부족을 일으키고 있는 부족들을 쫓고 있어요 어, 뭐야 그 꼬블린 빈다니 아, 쟤 또 있다 유진해주고 백스텝을 아이 italian 리그 세바 페돈센서는 모두 고렙 되면은 그래도 좀 간식 애 왜 이렇게 피곤하대 자꾸 왈도전은 또 왈도전 나름의 이게 생겼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한번 더 하게 되던데 힘쎈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적서골에 왔으니까 여기서 제가 찾아야될게 배우자를 조종자를 밝혀주는 서류를 발견해야 된다. 지도자의 천막에서 서류를 찾아야되는데 악성이 안팟인데 룰이 지금 게임 진행하고 있는 제 규칙 자체가 벙룡이 죽으면은 그냥 살리지 않고 보낸다? 부활이 없이 하는거에요. 이거 세이브는 웬만하면 잘 안하고 주인공이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최근 세이브로 들어가고. 근데 지금 동료들이 지금 게임에서 만날 수 있는 동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예리밖에 안 남았어. 이제 발도세계에 들어가야 이제 새 동료들이 나올텐데. 칼리든드. 칼리든드. 다이.. 다이나야는.. 뭐해줬지? 아 와이반에 죽었구나. 돈은 안칼리타한테 죽고. 어 뭐야. 그치. 어.. 해골을 하나 뽑아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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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저는 대장을 뽑아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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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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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색이知시나. 오! 다 죽었어요. 심지어 아 자는 동요가 안돼서 안 죽었구나 아 왜 이렇게 많이 아파? 잠깐만 잠깐만 뭐한테 아픈거지? 그 사람한테 아픈거지? 못살 때 마주 아픈 것 같기도 없네 이거 계속 켜지고 도망이 없으면 빨리 죽여야 되는데 레오 렌즈도 써주고 다른 쪽 정리하겠네 인신 인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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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 섀도 스텝 아씨 아씨 뭐지? 갑자기 주인공을 때리지? 하 다행이야 그냥 주인공이 죽으면 어쩔 수 없이 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미리 버프하고 아 해골까지 성 가져줄걸 아 엄청 아 아 아 전신 언제를 타지 말고 전신을 못하니 뭐 갈까? 연기 아니였잖아 아 이중이었는데 멍청한 짓 하고 있었네 펌프가 끝나기 전에 스텝이다 스텝 약해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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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끌어줄게 쏴 아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내 텐 좋은데? 보결러 지금 40이에요 지금 아 더운데 엄청 아프게 부껴요 아 아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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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골 너 제네 간다 제네 간다 제네 간다 야 해골에 말도 안 들어 그래 가라고 야 이 아이 꺼 흐려줘 흐려줘 격리한 부상이야 미치겠네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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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는 포션이 없는데? 도움이 되는 포션이 없는데? 방어 해물려 이거 아니죠 마법거 이거는 안되네 마지막 버스 여행도 가니 방어도 높은데? 아 뭐야 해골 죽었어 아 뭐야 해골 죽었어 이제 실패하고 있어 이 시스텔 빠쩔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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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얘네도 죽으면 안돼 잠깐만 사상인데? 더 좋은 하루에 죽는게 야. 그나마 지금 아. 새벽이던데 얘도 40이야 또 나 사랑해 헬멧스도 이 뱀은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권한지? 아! 포장이 하나도 없는데? 너의 왈콜의 меч! 너의 왈콜의 상대! 깍뜨립니다! 깍뜨리믄 대.. 고겔로가 어그로 인쇄했고 아 얜 또 크레투스야 얘도 남드네 심각한 보상 고겔로가 막 탈지 무진하고 도망가고 그럼 그냥 도망가 죽으면 안 돼 아씨 힘들어 힘들어 다 됐어 그림 잡을 게 없어? 설명이 없어 파트 던지 파트 한 발 던지고 매주 미사일 인쌤는 아닌데 파티 자체가 성장을 지금 계속 못 해가지고 경험치는 나눠 먹었는데 음료는 계속 죽고 약해요 파티가 아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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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이아 이 아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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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adan 죽여 버라고 쫌 아씨 포필을 진작 쓸걸 멍청해서 죄송합니다 만삼아 다시... 아! 이득이야 주인공이 죽는게 차라리 이득이야 티바니 죽은 전투였는데 고결로가 너무 쓸모가 없어 시작을 하고 일식 다 못하네 버프중인데 치사하게 얘를 빨리 점사하고 위쪽으로 점사 옮기면서 완전히 바로 이한테 속박을 걸면은 아까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애 가라 해골 오케오케오케 속박했고 고결로는 왜 피가 은진은진 그만 피워라 좋아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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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냐 너는 쟤 때려와 아니 멍청한 해골야 말도 들어하라 고기는 다시 와서 희열 커트 한번 해주고 오케 이거 뭐야 그냥 도적이야 오케 홈라 오케 오케 일단 이 키반이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쓰고 있는건가? 속박이 정말 좋아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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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좋아 얘 뭐야? 도적 대가리랑 전투망치를 하나 더 얻었고 방패 식별이 안되네 지금 식별이 필요한 애는